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곳다 입니다. 특히 감사한 무대로 초동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 새는 합시다. 고원하시고 인지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알려드립니다. 캐시록 22장 22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영광이죠. 두 개 Rico. 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rgyg 와우와우 와우 이장 Haj 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